지난 주말 도내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원에서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고 나면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까지 확산하며 변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순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0시 기준 수원 지역 확진자는 72명. 주말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370명 발생했던 수원 확진자 수가 지난달에는 842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달 들어서는 노래연습장부터 쇼핑몰, 외국인 거주지까지 집단 감염고리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빠르게 느는 모양새입니다. 전파력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원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32명으로 특히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돌파 감염과 재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1차 접종을 마친 시민 가운데 75명, 2차까지 완전 접종을 마친 시민 중에서도 27명이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 다시 감염된 사례도 두 건이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빠르고 엄정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잦아들 때까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뉴스 김효수입니다.